1. 일산 풍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안녕하세요 신나는 아웃습니다 오늘은 일산 풍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까지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 조계동 16세대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풍산역까지 도보 6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풍산역 바로 앞에 이마트도 있기 때문에 장을 보실 때도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환경도 아주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널찍한 방도 다들 큽니다 그러면 바로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현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현관은 들어오시자마자 좀 꺾여있는 구조예요 집 안쪽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신발장은 3칸짜리가 띄움 시공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허리 선반이 있는 띄움 시공된 신발장이 또 3칸이 있습니다 신발 공간 자체는 상당히 충분할 것 같아요 일갈 소등 버튼이 있고요 삼형증 슬라이딩 도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시면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거실 나와봤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무려 4.8m나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식탁이 있는데 이거는 식탁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파 4인용 소파를 놓으셔도 충분하게 공간 자체가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남는 공간에 안마 의자나 아니면 스탠드 조명 이런 거 하나 설치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쪽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으로 샷이 잘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링팬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햇빛도 앞에 동강거리도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TV자리가 되겠죠 TV자리도 상당히 길어요 아주 크죠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을 해놓으셨는데 아주 깔끔하고요 바닥은 강만으로 설치를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주방 한번 가보시죠 주방 포스가 느껴집니다 와 주방 오기 전부터 수납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카짜리 수납장이 있고 이쪽에 이제 조리대 겸 식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식탁 자리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4인용 놓고 6인용 8인용 자리 놓으셔도 공간 자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자형 구조고요 밑쪽으로는 식기세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뭐 남는 공간이겠죠 이쪽에다가 밥솥 놓으셔도 되고 전자리도 놓으셔도 되고요 싱크볼도 자각으로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이 주방창이 상당히 커요 대박 전체적으로 다 주방창이 있어서 전혀 막힘 없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오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구 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드도 매립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이거는 그냥 주시는 건가요? 자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어도 드립니다 그리고 자 베란다가 주방 베란다죠 주방 베란다가 상당히 넓어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서 이쪽에 이제 워시타워 놓고도 공간 자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 뭐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또 잔짐들 보관하실 수 있고 이중창 또한 창문 또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잘 돼 있네요 소음 차단까지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 안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야 사이즈 자 여기 안쪽으로는 이제 화장실 화장대가 있는데 그거 빼고 이쪽으로는 3.3m 이쪽으로는 4.7m나 나옵니다 너무 넓죠 그리고 이중창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하셨고요 여기에도 또 창문이 있네요 환기는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부부욕실 보여드리기 전에 안쪽으로도 오 비밀의 공간 비밀의 공간 드레스룸이 있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알차고 완벽합니다 완전 완벽하죠 자 그리고 보시면 호텔인데 너무 잘해놨죠 여기다 화장대하고 그 다음에 권실로 쓸 수 있는 세면대까지 이야 바닥은 타일이네요 네 바닥은 타일이고 그리고 거울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이야 대박 자 그리고 이 슬라이딩 도어를 문 여시면 안쪽으로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면대가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변기만 있고 그 다음에 수납장까지도 아주 예쁘게 돼 있고요 화장실 창도 있으니까 습기 걱정 전혀 없으시겠죠 완벽합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안방 소개 마치고 두 번째 방으로 오시죠 이야 층고도 높고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여기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가 돼 있네요 자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사이즈가 2.6, 2.66입니다 거의 정사각형이고요 여기도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모자란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실크벽지와 강마루, 에어컨, LED 등 그 다음에 환기창 창문도 아주 큼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세 번째 방입니다 현관 옆에 있는 방이고요 오 북박이가 있는 게 눈에 뜹니다 와 북박이장에 들어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가 3.3m, 2.8m인데요 북박이장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이 방이 진정한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에어컨도 있고요 LED 조명, 그 다음에 실크벽지, 강마루, 그 다음에 햇빛 잘 들어오는 이중창까지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북박이장이 이미 설치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약간 좀 반투명한 유리로도 아주 예쁘게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방에 온도 조절이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박 자 메인 화장실 한번 볼게요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샤워하실 수 있게 샤워부스 설치가 잘 돼 있고요 여기도 단차도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에 세면대, 그 다음에 비대까지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완벽 그 자체 너무 좋네요 자 거실도 너무 크고요 주방도 너무 크고 각 방도 너무 큽니다 여기가 풍동입니다 그리고 풍산역까지 도보 6분이면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풍동 쪽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로 꼭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한번 집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